술탄 하나 잘 까면 되요 술탄 진짜 하나 잘 까면 되요 너무 부담되는데요? 술탄 하나 잘 까면 된다고? 어? 딴 애가 쏜는데? 위에서 쏴소요 위에서 위에서 저 위에서 보인다 보인다 저기 이제 안 보일까? 술탄 하나 까지면 될 것 같은데? 어? 바로 까지면 될 것 같은데? 아 바로 까지면 될 것 같은데? 아이고 아이고 이거 술탄 지금 와 술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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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 뒤에 봤다 뒤에서 봤네 어? 근데 대박나겠다 아이고 바로 사망 바로 사망 아니야 기절 아니야 다 사망 다 사망 컷 떴슴 컷 떴슴 그러네? 추락했냐 명언은? 앞에 뛴다 쟤는 앞에 쪽에 둘 남았거든요? 아이고 여기 뛰어서 먹어야지 네 뛰어서 먹으면 되요 앞에 둘 앞에 둘 남으면 2대1이야 2대1 2대1 차 터지는 거죠? 차 오른쪽 거 터트리세요 그냥 하나 더 하나 다운 라스트 하나 왼쪽으로 뛴 것 같은데? 왼쪽 줏이 어 뛴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진짜 좋았다 나이스